뷰체 250F 뷰체 250F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와식형 반자동식 샴푸의자입니다. 전원 없이 하중의 이동만으로 의자의 등받이, 좌판, 종아리 받침대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누울 수 있는 와식형 의자로 상체만 눕히는 기존의 좌식형 의자에 비해 목이 받는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 받침대와 머리 받침대가 결합된 혁신적인 헤드앤넷 쿠션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쿠션이 목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하기 때문에 고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반신을 눕히면 종아리 받침대를 포함한 의자 전체가 샴푸도기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2021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뷰체 250F는 공간의 활용성이 높아 1인 매장과 같은 소형 매장에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분리자인 어워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